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SBS 박근혜입니다. 밤사이 중구 지방에 꽤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내일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위치해 있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서 이후로는 영남 해안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. 다만 영동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내일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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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